제가 많은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본 영화 중에서 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독일의 천재 감독이라고 부르는 라이너 패스빈더 감독입니다. 그것은 37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몇 년 사이에 불과 15일 만에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Angst, Essen, Seele, Auf. 이것은 바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불안은 영혼을 잡아먹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그는 매우 부러워하게 감독 생활을 보냈고 아주 생활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47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 15일 만에 만든 그 영화 바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그 영화가 가장 높이 평가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약 60세 된 독일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그 아줌마가 길을 가다가 비가 왔는데 그 비를 피해서 한 카페 주점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 주점이 아랍 노동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명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 30, 4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한 2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주로 터키 사람들, 아랍 사람들. 우리나라도 약 300만 명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거의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랍 젊은 청년을 사귀게 됐어요. 그 과부인 독일 여성이. 그래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이 가족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아니 그 아랍 노동자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너무나 자기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어머니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말할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냥 TV를 깨부시고 그냥 어쩌다가 저렇게 어머니가 됐나. 그런데 그 여인은 순수하게 그 아랍 청년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반대에 부딪히고 인종차별, 또 편견, 무시. 이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지금 그래도 노동자들이 많이 뭐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독일 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은 아주 노예처럼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요. 그만큼 독일 사람들이 그 나치주의, 이러한 그 인종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만 그 알리라고 하는 그 아랍 청년이 병에 걸립니다. 병에. 이 너무 큰 스트레스와 불안이 엄습해오니까 그냥 만성 위장병에 걸려서 위괴양에 걸려서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결국은 위를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 여인이 그 남자를 위해서 끝까지 그 병상에서 돌봐주면서 아, 이 불안이라는 게 정말 영혼을 잡아먹는구나. 영혼이 망해가는구나.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육신의 병까지도 생기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불안이구나. 이러한 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본주의 사회라든지 그 당시에 그 독일 사람들의 그러한 우월감이라든지 인종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공격적으로 이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그러한 감독이었지요. 그런데 그도 그런 가운데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그 사회적인 불안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지만은 이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대 사회에 그야말로 많은 해독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례없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응급실에 자살을 시도해서 온 사람이 약 2만 6천명 정도가 되는데 응급실에 온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5명 중에 한 명이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 한 4,500명 정도가. 도대체 20대 여성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시도를 많이 하느냐.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일본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감을 당하고 사람도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한 가운데 낙심과 좌절 속에 그 불안이 아주 극대화된 것입니다. 극대화. 불안이 극대화되면은 우울증으로 가고 또 이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공황장애로 가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막 숨쉬기 힘들어지고 가슴에 막 두근거리게 되고 온몸이 저리고 목에 뭐가 이렇게 딱 걸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진료실에. 특히 여성들이 많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목에 뭐가 꽉 걸린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사실 그건 뇌과적인 병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병이에요. 사실. 검사해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다 범불안장애에요. 그래서 이 불안이란 것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아니하는 감정의 불쾌감. 막연하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혹시나 뭔 일이 안 생길까? 이런 것들이 몇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과 불쾌감이 엄습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불안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장애가 지속이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사람들과의 그 대인관계가 단적이 돼요. 그리고 매사에 피곤하고 매사에 어떠한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해져요. 또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 불면증이 아주 또는 불안장애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특히 20대의 그 여성들이 당하는 그 불안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냥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해야기를 시도하는 그러한 유리 작년 대비 37%가 상승됐다. 이것은 통계적인 이러한 수치입니다. 이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불안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을 그냥 뭐 항불안제를 먹고 해결할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불안제는 그냥 너무 증상을 심하니까 그냥 완화시키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항불안제를 계속 먹다가 보면 중독이 되잖아요.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또 먹지 않으면 그 순간에 금방 금단현상이 와서 그래서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몸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가져오는 현상들이 날마다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직장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병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약을 투여는 하지만 이것이 만성적으로 오래가는 거 봐요. 예를 들자면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경성 피부염 아토피 알러지 질환 검사를 해보면 107가지 피검사를 하면 아토피를 일으킬만한 먼지 알레르기 찐더기 알레르기 야채 채소 식물성 동물성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쫙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별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열이면 한 9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또 소화불량증 과민성 대장 살사와 변비 편두통 소위 말하는 긴장성 두통 뒷머리가 그냥 바그만한 거예요. 또한 섬유 근육통 관절통 이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서 정형외과적인 그러한 질환들 허리병 요추병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프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불안증에서 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뇌과적인 질환의 약 80%가 사실은 심리적인 불안에서 오는 병이다. 이러한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육신의 화평은 육신의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고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이 성경 자문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사실은 사실은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절단이 되게 되면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절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평화가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평화가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마음에 불안이 오게 되면 그 불안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떨어뜨리고 상실하게 해서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하게 되니까 심계항진 막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 쉬는데 쉬면 쉴수록 과호흡증후군이 되어서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왜냐 탄산가슴만 짧은 숨을 계속 쉬어 보세요. 그러면 더 숨을 못 쉬는 거에요. 사실은 어떤 폐기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호흡 자체의 기능이 너무 과호흡이 되는 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마트봉지 같은 걸로 딱 뒤집어 쉬고 한 1분 정도 천천히 호흡을 하면 이게 또 싹 사라지는 거에요. 이와 같이 이러한 불안증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질환들 자가 면역성 질환들 르마치스 질환들 또 갑상선 질환들 그 위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비만증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쾌감이 있으니까 냉장고 문을 그냥 뭐 수시로 열고 있는 거 먹고 또 그러고 또 잠을 자니까 그냥 살이 찌는 거에요. 사실 그 비만의 그 원인은 불안증에 있는 거에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불안을 해소하는 약입니다. 그게 그게 각성제에요. 각성제 불안하니까 그걸 먹으면 쾌감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식욕도 절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불안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 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불안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의 어머니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녀들을 또 그냥 화를 내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또 파탄이 나고 이러한 모든 이러한 요새 일어나는 가정사의 그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들이잖아요. 과거에 과연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 까지 그냥 법이 이제 들어와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학대 소아 학대들 가정에서 이러한 또 폭력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되는 부부간의 폭력 또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 시부모와 며느리간의 갈등 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 사실은 불안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요소는 뭐냐 신뢰 입니다. 신뢰 왜 불안이 생깁니다. 택시를 탔는데 저 택시 기사님이 혹시나 나의 해코지 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무서웠잖아요. 택시 한번 타기도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가끔 그런 우리 딸 같은 경우에도 저 저 같은 경우에 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젊은 여성이니까 뭐 이러한 이상한 해코지 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기가 매우 꺼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병원에 직원 중에 한 젊은 한 20대 인데 간호사는 나갈 때만 되면 얼굴을 무섭게 화장 그래서 아니 왜 얼굴을 그렇게 하냐 누가 무섭게 그래야 무시를 안당 하는 거야. 무시. 벌써 얼굴을 순하게 하면 사람을 무시 안 돼요. 얼굴을 칼 칠 하면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 인 것 같아요. 현실이. 그만큼 이 사회가 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상신뢰인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도 저 의사선생이 내 몸을 맡겨도 괜찮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보고 싶은 그냥 아내에게 맡기고 그냥 그렇게 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내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신뢰가 부족하게 되면 불안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간의 관계도 신뢰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도 신뢰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왜 마음이 평안합니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잘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모든 출발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에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여덟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최고도의 덕목이 사랑인데 가장 출발 밑바닥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뢰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러한 신뢰의 회복 이 불안에 대한 회복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육체가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4차원적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의 미래는 과연 보장되어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여러분과 평화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진정한 불안에서 자유함은 영혼을 그야말로 잠식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파괴하는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이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종의 심리치료 약이에요. 성경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모든 불안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시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해요. 많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의 아픔으로 사로잡히고 있어요. 참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과거에 자기 아버지한테 당했던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그냥 흥분하고 얼굴이 분노에 일그러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십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끝까지 봐주긴 했지만 아버지는 그 정도로 고통당해서 죽는 것도 자기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런데 과거의 아버지가 나에게 행했던 술 주정병이지 능력도 없지 자기를 또 구타 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 잠깐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러한 과거의 메인 것이 잠을 못 자는 거에요. 그리고 그냥 항상 보면 극단적인 이러한 감정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과거에 메여있는 거에요. 그것이 나를 북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959년도 아니면 1980년도에 내가 언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한 꼴이 아닐텐데 하고 과거에 대한 그 상처가 계속 나를 붙들어 제키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본 구장 62 이전에 보게 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그리시도인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빌리포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펫대를 향하여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불안에서 해방되는 길은 과거에 메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는 잊어버려야 과거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십자가에 그냥 아래 묻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세처의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의인 여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피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천사를 통한 너희는 소활성 내가 약속한 그 소활성을 향하여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라 말이야. 그런데 달려가다가 그냥 갑자기 뒤에서 막 번개가 치고 뇌성과 같이 불비가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이 황하게 있어요. 그중에 로세 마누라인 로세 처가 말이야 혹시 내가 내 집은 어떻게 되는가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아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소금 기둥이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이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넘기움을 받았고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저물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게 되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장관을 세워서 애굽의 마늘과 부추와 먹을 건 많았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고생을 해?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대장을 세워가지고 돌아가기까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로세차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소금기둥이 소금기둥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쓸모없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라.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상에 맛을 내고 그야말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 소금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소금기둥으로 그냥 되어버리고 만다. 소금결정체가 되면 소금은 녹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야 맛을 하는 것인데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으면 소금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이 불안의 모든 요소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고 나의 옛사람에 경험했던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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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던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야말로 소금의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의 촛대를 향하여 폿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그 폿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과거 일을 생각하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옛사람의 육신의 매임과 결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왜 옛 생각으로 옛사람의 그 세상적인 이러한 마귀의 노예생활을 했던 곳으로 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해나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사람이 우울해지면 있잖아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좀 불안한 생각이 들고 뭐 하면 지금 현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내가 과거에 잘 나가던데 가끔 인터넷 들어가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러한 과거의 그 시절을 하면 내가 이럴 때 혹시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사실 나중에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과거에 매여있으면 현재 상태가 불안해지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성과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 불안한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일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사라진 것으로 여겨버려야 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무엇이 됐어요?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과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함을 이미 받았어요.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때 범죄했던 생각 그때 상처 받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의 위치 설정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위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들은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과 재물과 모든 권세와 명예를 쫓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느러미기를 갖추고 영적인 비누를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의 모든 흐름을 역행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딘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 보는 시간에 극장에 가서 앉아있다. 낚시터에 가서 앉아있다.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친구와 함께 있다. 이러면 그 위치가 맞는 위치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재 위치 설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죠. 아휴 하나님 혹시나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막연한 불안함에 있는 거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가긴 갔지만 내 영혼은 평안해가 아니라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탈됐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있을 자리에 없는 것이에요. 이 박목사가 여러분 앉아있는 걸 볼 때 그 자리에 없다 이거야. 어디를 간 걸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어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 양심에 뭐를 받아요?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아내와 자기가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잖아요. 그때서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참으로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타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양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려준 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화목제문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모든 게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현재 위치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의 집사님이나 교회의 또 맡은 바람 여러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현재 위치 설정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겨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위치에 제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말씀도 듣고 모두 병도 고침받는 눌림에서 자육해되는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실은 잠깐 아닙니까. 우리가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만 벌써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우리도 언젠가는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야고버서 4장 14절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위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초원음을 아껴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80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인가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은 몇 시간인가 그 시간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곳에서 살면 그곳처럼 안전한 것이 불안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피로해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여러분 육체의 편안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영혼의 평안을 선택할 것이예요 영혼의 평안을 선택합니다. 영혼의 평안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육신도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두 번째는 현재 위치 설정을 바로 하고 세 번째는 미래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라 이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강을 건너서 다른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제자들이 강을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물을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밤중에 밤사경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령이다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같이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걸으라 하며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확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확 지켜 오르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불안해. 혹시 이 파도에 나를 바닷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닌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바닷속으로 바닷속으로 세상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고 돌발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갑자기 대두되는 바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현실에서 이제는 세상의 영적 현실 세상의 현실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고난 세상의 갑작스러운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진다는 것은 가라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프레션 그 압력을 놓고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불안 아닙니까? 앙스트 독일만은 앙스트라고 그것은 아주 옥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그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뭐가 사라졌어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신뢰가 사라지고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바로 가라앉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 설정을 바로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빠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 이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고 소리질러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강구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질병에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도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생겨날 때에 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현실의 방향성을 바라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즉시 팔을 잡아서 손을 잡는 것 팔목을 잡아서 일으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바른 방향성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빠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설사 여러분 앞에 무섭게 다가올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었나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었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극적인 반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나 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표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세상의 파도를 디디고 빠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배로 들어오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까?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오기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시작은 미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급적인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맨 먼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오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크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위경 속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면 10편 10편 20절 말씀에 그가 말씀을 보내사 말씀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각색 질병에서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을 잠식하는 모든 불안이여 떠나라 크리스도의 평안이 세상이 주지 않은 평안이 물밀듯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의 롬으로 추원합니다.